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로젠제입니다. 제가 마비노기 돈을 얼마나 썼는지 한번 확인해봤죠?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받아서 결제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로 합의하에 제가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윤재한님의 아이디고요. 만돌린 제야. 구매내역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이거! 우와! 이거, 이거! 오, 시작부터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겟잇 뷰티박스 45개, 11만 8,200원!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초장부터. 과거 구매내역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우와! 세공의 노예! 5만 7천원 4칸 플러스 고세공 10묶음 3만원 3... 두 번째 짱 넘어갈까요? 와, 오마... 섬세한 유리공의 상자. 이건 뭐예요? 전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후원해줘! 나한테! 나한테 10%만 후원해주세요!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의외로! 28장밖에 없어요. 아, 이번 거 왠지 굉장히 짧고 굵게 갈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무섭네요. 가봅시다. 해봐야 알겠지? 자, 뭘 사셨죠? 맨 처음에 사신 게 뭐죠? 우리 링고몬즈님. 폰을 5,500원 사셨네요? 아, 이분 떡잎부터가 장난 아니시네. 어? 처음부터 9,900원짜리 한 번에 사셨어! 할로윈 서프라이즈 상자. 게임한 지 지금... 뭐 한 달 낸 줄 아는데 이거... 2주 만에 사셨네? 2014 메모리얼 상자를... 오우, 5만 워치. 프리미엄 플러스팩 181 질렀어! 6개월 워치를 한 번 해주셨구나! 마비노기에서 VIP를 해주셔야 돼. 블루 셔플 카드? 럭키빙고 박스도 사셨네.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탭 누르고... 아, 이거구나. 오우, 크신데? 130만 5,300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내 거를 지금 파괴하셨는데? 직업군이라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었어요, 절대. 아, 그래요? 이게 뭐지?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 재회의 쪽지? 오메... 추석 종합 선물 세트.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2016년 5월 이전 거예요. 난 지금 감히... 여기까지 돈이 얼마나 썬 지금 감을 못 잡겠어. 512번째 결제까지 하셨거든요? 2016년 전까지 한 우리 윤지아님의 돈은 하나, 둘, 셋! 496만이 나왔네요. 와, 700만이 나왔네요. 너무 엘바했나?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이거 지른 거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할 권리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엔 진짜 800만 갑니다. 800만. 우리 윤지아님께서 지금 4년 동안 마비노기에 쓴 총 금액!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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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1191만원 나왔습니다! 그 윤지아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아님 계십니까? 윤지아님? 당당하게 챔피언을 지금 차지하셨는데요. 그 소감과 함께 본인이 이렇게 쓰신 걸 알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종종 월 한도 걸려서 아, 그래요? 자, 우리 윤지아님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르신 만큼 재미있는 일들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르신 만큼